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서양미술 최고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사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카소는 화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여성관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피카소는 여러 여성들과 평균 10년 주기로 동거를 했고 두번 정식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카소 작품에 영향을 준 여성들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1881년 말라가에서 태어나 14살에 가족과 함께 바르솔르나로 이사오게 됩니다. 바르소르나에서 만난 친구인 아사헤마스와 19살에 파리에 가게 됩니다. 피카소의 절친 아사헤마스가 여친 제리만과의 연애에서 실패하게 되자 원청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카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하였고 그 이후 청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청색시대라 합니다. 1904년 어느 날 피카소 나이 23살에 빗속에서 고양이를 구해주다 그곳을 지나가는 같은 나이 베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베르낭드는 조각가인 남편과 별교중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같이 9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카소의 그림 화법이 달라지는데 오렌지색, 핑크색, 붉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재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장밋빛 시기를 합니다. 1913년 피카소 32살에 그동안 동거했던 베르낭드 올리비에와 헤어지고 친구의 애인 28살 에바 구에를 만나게 됩니다. 에바는 베르낭드와 달리 청순 가련형 여성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에바를 사랑했지만 에바는 몸이 약하여 1915년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1917년 피카소 34살에 26살 올가 코클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러시아 장구의 딸 발레리나였습니다. 피카소는 올가와 1918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르네상스 바라코 작품들을 보게 되었고 피카소는 입체파를 벗어나서 신고전주의적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올가와의 결혼생활 중 아들, 딸, 하나씩 자녀 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바람을 많이 피웠고 올가가 스트레스가 크게 달아게 됩니다. 피카소는 올가가 집착이 심하다 하여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피카소에게 부담이 되었고 결국 둘은 결혼한지 4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1972년 피카소 나이 45살에 관능미 넘치는 17살 고등학생인 마리 테레지 발터를 피카소가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 만나게 됩니다. 마리 테레지는 피카소의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피카소 그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리 테레지도 피카소의 바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카소도 그녀가 교양이 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다 하여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마리 테레지는 많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피카소가 죽었을 때 피카소를 저승에서 보살핀다 하여 4년 후 자살한 여성입니다. 1936년 피카소 나이 55살에 29살에 사진작가 도라마르를 만나게 됩니다. 스페인어를 잘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를 그립니다. 도라마르도 피카소가 여성 편력이 심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카소 작품의 우는 여인이 도라마르입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1943년 피카소 나이 62살에 22살에 젊은 프랑스 여루화가 프랑스와즈 진로를 만나게 됩니다. 1945년부터 피카소와 같이 살았고 피카소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완벽주의였던 그녀는 피카소의 외도를 참을 수가 없었고 피카소를 떠나서 재혼한 여성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죽고 나서 아들과 딸을 피카소 호죽에 올려 자녀들에게 막대한 상속을 받게 해줍니다. 프랑스와 진로는 피카소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피카소를 먼저 찾던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1953년 피카소 나이 72살에 26살에 자클린 루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현료로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1961년에 피카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나이 많은 피카소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피카소는 세상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라 말했고 늙은 건 오히려 나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죽고 13년 후 1986년에 피카소 무덤에서 자살한 여성입니다. 피카소는 말년을 가족들과 남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1973년 92살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오늘은 피카소의 수많은 여성들 중에 피카소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7명의 여성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